오늘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겠고, 낮 동안에는 선선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동해안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한 탓인데요. 양은 10에서 60mm가 예상되고요. 짧고 강하게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비는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수도권과 영서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5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중부 일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이후에 강원 영동으로는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면 서울 19도, 부산은 21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 서울이 23도, 대구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늘 동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해상 작전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shi